압도적 재미 매블쇼 자 그러면 철학 코너 아 나의 수준이 너무 처참하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을지 지금 가볼까요? 철학 자 박구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힘들어요 저랑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말해주잖아요 친구들이나 저는 주로 제자들이 말해주는데 아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월말 김어준이라고 뭐 한다 했잖아요 네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재미는 있대요 아 재미는 있다? 근데 뭐가 문제래요? 근데 의미가 좀 없는 거였다 의미가? 아니 무슨 말인지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으시네 자 보십시오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했죠 재미는요 재미는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답답하시네 재미는 그 자체가 의미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재밌다는 거예요 교수님 오늘은 질문 금지예요 질문 안 받을 거예요 퀴즈 형식 퀴즈 형식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퀴즈 형식 바로 출발해 보죠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첫 번째 철학 시간이니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했잖아요 철학이 뭐지? 철학이 뭐니? 철학은 지식 진리의 체계다 했는데 그 말 자체를 풀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철학은 진리의 체계다 그런데 철학 철학할 때 철자가 무슨 철자인지 아세요 혹시? 철학에 철자다 질문 안 하기로 했잖아요 한자로 한자로 철이 무슨 철이냐 네 몰라도 돼요 철 철 몰라도 되는 걸 굳이 왜 물어가지고 우리가 대개 이제 금속 할 때 철 이렇게 생각하면 장난을 많이 쳐요 철학 1학년 때 그건 장난이지 그건 장난으로 치는데 그건 장난이야 놀랍게도 발글철자예요 발글철 철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발글철자를 썼을까 그러면 이 철자는 철학 말고 철이 언제 또 쓰여요? 철 철이 내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없죠 발글철자 발글철자는 거의 안 쓰죠 아 그래요 예전에는 철학이란 말은 없었는데 철인이란 말은 썼어요 철인 철인 철인은 현인 현인 또는 성인 성인과 현인을 합치면 철인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 누가 있었냐면 정약용 아산 정약용 선생님의 형제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기독교와 연관이 있거든요 기독교와 유학 사이에 있는 그런 분들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말로는 쓰든 않는 표현들인데 다만 우리말에도 그렇고 서양말에도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리를 네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네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밝다고 했을까 어둡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밝다고 했겠죠 그렇겠잖아요 네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계 은유적 표현이 밝음이에요 아 밝음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었다 동서고금 모두 불철주야의 그 철이겠다 그러겠지 맞죠 맞아요 불철주야 순간순간 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아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철학이란 말을 영어로 풀었으면 필로스 더하기 필로스 더하기 소피아거든요 필로스 더하기 소피아 그래서 소피아는 지혜 지식이란 말이에요 소피아는 지혜 네 지식 지식 그런데 필로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필로스가 사랑이에요 친구 벗 이런 말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군요 그렇죠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때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 철학을 에지학이라고 번역했어요 아 에지학 네 그게 또 편하다 일본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가끔 너희들은 철학과를 다니고 싶니 에지학과를 다니고 싶니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에지학과 아니에요 다 철학과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에지학은 뭔가 모르게 동양 사람들의 우리 동양 3국의 어감상 철학에 비해서 무기관이 떨어져 보여요 아 그건 그러네 느낌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선택한 번역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철학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풀어쓴다면 진리의 벗이란 말이거든요 음 진리의 친구 또는 진리구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한다는 게 뭘까 아 잠깐만 친구가 된다는 게 뭘까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불철주의 철은 그 철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의 친구가 된다는 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누구를 너가 나는 친구다 하는 말이 뜻이 뭘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 사랑한다 어떤 사물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사물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생명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조직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죠 제도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제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제도니까 네 규범이잖아요 네 또는 이런 말 할 수 있죠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그런데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 상상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부간에 가족폭력이 있을 경우 가족 내 폭력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맞아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 가족을 네가 깼기 때문에 남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맞아요 너는 가족을 위해서 너는 내가 지금 증거를 내린 거예요 가장이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하고 가족의 구성을 사랑한다는 게 충돌했을 경우 과연 무엇이 더 우선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흔히 너를 사랑하는 걸까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많다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걸까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걸까 아니면 진리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걸까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이에 많은 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예전에 지금 대통령한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검찰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검찰을 사랑한다는 게 뭘 사랑할까 이게 진짜 철학적인 질문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은 다 최욱 씨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보셨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합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쪽이 가까운지 네 아니면 그 사람하고 뭘 하고 싶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고 싶다 어느 쪽이 가까운가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신랑이랑 좀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네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사랑하면서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게 제 남편이거든요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이해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고 그냥 강압적인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행동과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를 같이 하고 싶나요?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죠? 이 맥락에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물어보지 말라 하니까 안 물어볼 건데 이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우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우님 세대가 좀 낫잖아요 그런데 최욱 씨는 모를 수가 없어 제가 비슷한 세대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수가 없다고 네 얘기해보세요 에리시 프롬 아유 뭐라고요? 정확하게 발음이 에리시 프롬 에리시 프롬이요? 네 프롬 에리시 프롬 저는 아는 프롬은 웨어라이 프롬밖에 모르는데 에리시 프롬은 초면이에요 이 책은 알 것 같아요 에리시 프롬 이 책 이름을 알 것 같아요 자유로부터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많이 아치네 공수처로부터의 도피만 알아요 저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최욱 씨가 다 알면서 모른 척한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 아 저야 몰라 몰라 방금 우리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기술 이거 엄청 유명하죠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란 말도 기술이란 말이 상당히 왜 사랑이 기술이야?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기술이야? 사랑의 기술이야? 이건 이상한데 일단 그 기술이란 말이 번역 용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기술이 아트예요 아트? 네 테크닉 우리는 테크닉 기술하면 테크닉이란 말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테크닉과 아트란 말은 원래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테크닉은 그리스에서 온 거고요 아트는 라틴어에서 온 것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두 말은 같은 말로 번역됐어요 테크닉과 아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랑의 예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원여대로 번역하면 사랑하는 예술이에요 사랑하는 예술 사랑하는 예술 이런 책인데 이런 책도 있어요 더 유명한 책이 있어요 1999년 12월 31일 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100권의 책을 선정해요 어디에서? 뉴욕타임즈에서 자기들 나눈 대로 한 거죠 자기들 기준으로 가지고 거기에 속한 엘시 프롬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존재 좀 쉽게 설명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약간 오해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책인데 혹시 이 책은 들어보신 경험은 질문 금지라고 했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좀 몰라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첫 번째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왔잖아요 봄이 오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진달래꽃이나 또는 개나리꽃이나 또는 수국 같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점점 이제 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처음에 들까요? 사람들은 어 봄이 왔다 봄이 왔다 예쁘다 예쁘다 그 다음에 아 나도 저걸 만약에 산에서 봤어요 들판에서 봤어요 꺾어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아 그런 마음 꺾어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 사람도 많긴 하죠 당연히 저도 그런 마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면 꺾어서 갖고 싶죠 그런데 또 한 마음은 있는 대로 두고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보니 어느 날 문득 보니 담장 밑에 담장 밑에 꽃이 하나 폈네 네 그 꽃을 새롭게 보고 즐기고 함께 논의하는 사고방식 음 이걸 이제 존재형 존재형 삶의 방식이다 존재지향적 삶의 방식이다 아 비동사적 네 방식 비동사적 방식 그리고 존재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본 거예요 네 존재의 방식 존재의 유형으로 존재지향적으로 삶을 구성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고 망하는 건데 네 그걸 꺾어서 꺾어서 갖고 가고 싶다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 똑같은 마음이 남녀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꺾어서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확인하는 결차가 결혼이 될 수가 위험이죠 결혼이란 게 정신과 육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요구하는 궤도적 절차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결혼 그러면 사랑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내용이 사랑인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소유형으로 사랑을 했다면 그것은 뭐냐면 육체와 정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상호 인정한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국가가 그걸 보장한다 그것 이외에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 동사형 사랑에 대한 즉 존재형 사랑에 의한 비동사형 사랑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곧바로 어떤 유행에 빠지냐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네 거야 난 네 거야 그거는 핑크를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했죠 난 네 거야 또는 난 네 거야 넌 내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랑을 소유형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소유형 사실 잘 생각해보시면 네가 내 것인 순간 정말로 독점적으로 너의 영혼과 육체가 내 것인 순간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욕망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 신체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당신이 이미 내 것인 순간 우리가 점심 먹고 다시 다 먹고 싶어서 계속 점심을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옆에 항상 나의 소유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은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또는 지금이 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꼭 결혼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사귈 때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연애를 할 때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소유형으로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이 끝나고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약간 존재론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지 뭘 좋아하지 이걸 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 이걸 같이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까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나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실은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걸 좋아해야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걸 좋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히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을 반응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반응을 모르고 자기꺼만 막 해요 네 그건 베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예민한 반응이에요 상대의 변화에 대한 예민한 반응 네 이런 것들을 존재형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할 때도 학문을 다룰 때도 진리를 다룰 때도 진리를 그냥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끝났어 진리와 함께 또 진리를 누군가와 함께 만드는 거 진리를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거 그렇지 이런 것이 진리에 대한 사랑일 수 있다 철학도 그런 거다 네 이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소유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소유한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유물이랑 그런 거잖아요 뭔가 법적으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점유한다는 거거든요 점유 취득하고 그다음에 뭐죠 점유 취득만 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소유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유 취득해서 사용하거나 매매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소유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사람 사물도 아니고 사람을 소유한다는 게 뭘까 사람을 소유한다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사람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고 결국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거니까 그 이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만 해주는 거 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상대방을 소유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사람을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해요 소유적 사랑도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사회에서는 조종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만드는 데 가장 적절한 수단 그게 뭘까요 결혼 아니면 결혼은 아까 제도로 했고 노동 노동 노동을 내가 열심히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막 움직여주나요 아니죠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 매체 돈 그렇죠 돈이 돈으로 조종할 수 있죠 누구나 또 권력 돈과 권력이 돈과 권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조종 매체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소유로 보는 것 소유형 인간 즉 소유형 인간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이 아무리 넘쳐나도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권력이 나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권력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권력 권력 권력이 권력이라면 뭘까 권력이라면 뭘까요 내 주위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체육 인생을 어떻게 산 거니 우리가 지난번에 일단 주권 권력과 생명 권력을 얘기했는데요 그거 조금 더 기초적인 공부를 해볼게요 네 막스 베버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 사회학을 이런 분이 이런 말 했어요 권력이란 타인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찰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의지에 반해서 내 의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해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네 권력이 조종 매체일 때 그걸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추구하는데 20세기 위대한 정치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정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권력이 아니다 지금까지 막스 베버 이래로 수많은 학자들이 지향해온 마키아벨리 토마스 홉스 이런 비롯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향했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물어보지 않으니까 나오는 것은 아는 것은 아는 자는다 그렇죠?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이 뭘까요? 악의 평범성이 뭐냐 질문하지 말라 했잖아요 악이 악이 다수가 될 때 다수가 될 때 그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평범해 보이는 거지 악의 평범성이다 왜 웃으래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최우씨가 눈치껏 빨라서 방향은 맞거든요 방향 맞아 이번에는 말도 안 된 소리 말도 안 된 소리였어요? 말도 안 된 소리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다니 이야 못내요 최우씨에 대한 말에 우리가 신뢰를 항상 의심을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악의 평범성 설명도 할까요? 이왕 나왔으니까 악의 평범성 유대인이거든요 한나 아르헨트는 유대인이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망명을 가서 미국서 정치 철학자로 유명세를 날린 분이에요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독일로 독일인으로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당시에는 학자이지만 아직 대학에 못 갔고 잡지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널리스터도 활동했는데 그때 독일 독일 나치에서 유태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어떻게 소리소문 없이 반발 없이 체계적으로 유태인을 학살할 것인가를 기획한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 아이시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이시만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다니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한나 아렌트가 저널리스터로 참여를 합니다 그럴 때 학자로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자 유태인을 그토록 찬인할 정도로 죽이는 것을 기획한 사람이라면 악마일 것이다 악마일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특히 생긴 것부터 또는 하는 말이 악마일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긴 것은 너무나 평범할 뿐만 아니라 평범했어 말이 교양이 있어요 와 심지어 교양이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와 악마인데 악마인데 하는 짓은 하는 짓은 악마 그러니까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 걸 설계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 그건 악마지 악마잖아요 그런데 너무 교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배운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그럴 때 한나 아르헨트가 생각해낸 개념이에요 왜 악마인데 평범하지 악마인데 왜 평범하냐 그죠 그게 악의 평범성의 원인이거든요 악마인데 평범하다 아 그 말은 모든 평범한 사람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군사독재 때 그렇죠 고문할 때 고문 받는 사람들이 증언한 게 있어 그렇지 고문 기술자들이 무슨 얘기 나오나 들어봤더니 너네 딸은 뭐 어떻게 공부 잘하고 있어 딸 걱정하고 그랬다는 거야 악의 평범성 맞죠 그렇죠 딸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다 하죠 그런데 한나 아르헨트가 본 그 아이씨만의 가장 특정적인 게 뭐냐면요 나는 아이씨만 얘기해요 재판에서 나는 아침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래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시가 내려왔어 유태인을 학살하라고 계획을 세우라고 이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이 목적은 의심하지 않아요 아 그건 전 따지지 않아 자기는 자기 이 머리는 뭔만한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만을 수단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성은 그러니까 이성은 지금 우리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생각하는 능력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아 뭘 안 해요 이 명령 목적 그 자체에 대한 의심 자체를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의심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마는 누가 악마가 될 수 있느냐 목적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모든 평범한 사람은 악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고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FM 코리아 너네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생각을 좀 하라고 니들이 야 최욱이 좌파냐 우파냐 물어봐 니가 생각해서 나를 판단해야지 좌파냐 우파냐 밑에 야 얘 그냥 좌파냐 아 그렇구나 좌파구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그렇지 아 신났네 FM 코리아 생각은 안 해 생각을 안 해 맨 보면 될 텐데 판단하면 될 텐데 물어봐 최욱이 좌파냐 우파냐 니가 보고 판단해 인마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성을 수단을 효과적인 수단을 계산하는 도구로서만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처우기를 볼 때 좌파냐 우파냐 내 의문이 드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좌파냐 우파냐를 의문이 들면 좌파야 우파냐를 나누는 나의 기준은 뭐고 나의 기준은 어디까지 타당하고 누구한테까지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체육을 그동안 체육이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비판적 이성을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성을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기의 판단을 끝없이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판단을 끝없이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성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서 이성을 비난받고 있거든요 이성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의 근원으로서 이성은 사실은 이성이 효과적으로 도구를 수단을 계산하는 데만 사용되게 된 것 도구적 이성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판적 이성은 그게 아니에요 비판적 이성은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부정하는 것이 이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은 부정하는 게 이성의 힘인 거지 비판적 이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명령이 내려왔으면 부정하는 게 힘이에요 그게 인간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까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더 아주 어려운 책을 쓴 태호도 비젠군 아돈노란 책에 따르면 특히 부정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부정적인 것을 한 번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놈 나쁜 놈이야 크게 얘기해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려요 모든 걸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려요 그럼 냉소주의에 빠지거든요 자기는 멋져요 자기만 멋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비론자들 그렇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사라질 때까지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것은 거의 사라질 때까지 부정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없이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정만 하던 사람 한 번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정하는데 그 끝이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까지 가야 된다 자기를 한 번 부정해볼까 그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다 좋은데 왜 인간이 이성이 위대한 거냐 그것은 복으로서 수단을 선택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도 부정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루는 것 좋은데 그게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거다 이성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 엉뚱한 방향이 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 좋았던 것 같아 지금 이 사고라는 게 정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언어로서 표현해 준 것 좋았던 것 같아요 대개 대개 이렇게 지금 최국 씨나 그 밖의 지금 우리 여러 언론 매체에서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되게 특징이 보면 비판적 이성이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놀랍게 발달하는 지식은 좀 부족해도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악의 평범서는 엉뚱하게 이해하기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에요 수정하잖아 나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거에요 부정하잖아 나는 그러니까 대개 이런 이런 여론에 큰 힘을 갖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를 일종의 놀이감으로 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에요 그렇지 자기를 놀이감으로 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교수님 제가 이거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수단적 이성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표적 사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했다라고 보거든요 당시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적인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안 좋은 보도를 한 뉴스타파가 있었어 그렇죠 뉴스타파를 구독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뉴스타파 쓰레기라고 이거 수단적 이성에 가장 잘 맞아떨어진 사례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우 사실은 수단적 이성 저는 이 경우와 관련해서 특정인의 진보적 내에서라도 진보적 내에서 특정인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기 부정에 이를 때까지 비판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그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희선양을 찾는 방식으로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난 누구를 특정하지 않아요 특정하면 안 돼요 특정하지 않아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특정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잘못에 내가 기회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또 하나 더 고자질하자면 민영배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좀 소위 검수 한방 법안 통과를 위해서 꼼수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검수 한방에 매우 동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꼼수 탈당을 꼼수 탈당이라고 했다고 저거 얘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얘네들이에요 저 최욱이 저거 검찰에 가랑이로 들어간다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만큼도 비판 안 받으려고 상처 받았구나 나는 그때 정말 민영배한테 친구인데 나 민영배 녹은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난 이런 수단적 이성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최욱 씨의 관심사항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약간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군에서 군에서 군의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렸어요 자국 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만약에 그러면 그 명령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나중에 처벌받을 것이냐 말할 것이냐 국제법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된 거예요 국제법에서 그러니까 인권을 인권을 침해하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다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 명령에 따랐을 때 처벌을 해야 되냐 말하냐 그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당시예요 통일 전에 다시 말하면 동독에서 동독에서 동독의 시민들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동독의 군 최고 통수권자가 사살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사살명령을 내렸을 때 사살한 군인들은 처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처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그냥 처벌해야 돼 그렇죠 악의 평범성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 만약에 처벌하지 않으면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인들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다 숨어버리는 꼴이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왜 모든 인간은 생각할 힘이 있다 그렇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또 도구로서의 이성이 아니라 비판적 이성을 누구나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도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지금 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많아 거기에 내가 지금 떠오르는 사건은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꼭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법상은 처벌하는 것이 이제 정론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고의 힘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특수 목적을 가진 군인이랄지라도 다른 얼마만에 얼마만에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기본권 인권 학살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적어도 누군가를 향해서 총을 쏠 때는 그 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무가 권리가 군인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군인조차도 군인에게 조차도 그런 결론을 내기까지의 어떤 이런 출발이 이런 철학이 다 있는 거네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 하나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모두 명령권자에게만 처벌했어요 그런데 동독 소독 그 당시 그걸 하면서 아주 중요한 철학계 논쟁이 있죠 당연히 그게 뒷받침 되죠 거기에 아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도 중요한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 아렌트가 권력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개연성 집에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만 의지를 관철 돼 그럼 그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폭력이다 폭력이다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러면 비판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권력과 폭력을 나누는 기준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항상 음을 해야 되죠 학자나 그런 거예요 권력 그건 권력이 아니고 폭력이야 말하고 끝나면 학자가 아니죠 아니지 학자나 뭐냐 그러면 권력이란 뭐냐 이거죠 권력과 폭력을 무엇으로 가를 것이냐 그렇죠 동의 여부 그렇지 동의 여부 어때요 좋아요 아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동의 여부 조금 더 쉽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권력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권력 즉 한나 아르테가 말하는 폭력은 내 의지로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거란 말이죠 내 의지로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꺾는 거야 상대방의 의견과 의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권력이란 뭐냐 너와 내가 공동으로 모은 의견과 의지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너와 내가 너와 내가 함께 모은 의견과 의지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함께 형성한 것 함께 형성한 의지 뜻이에요 함께 형성한 뜻과 의지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최욱 씨가 권력자나 폭력자나 하는 거예요 최욱 씨가 자기 마음대로 뭘 하면 폭력자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데 사람들과 의견을 모아서 그 모아진 의견을 모아진 의견을 자기가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모아진 의견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명령에 따르는 따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권력이란 말이 되게 좋은 의미 엄청 좋은 말이네요 권력을 우리가 나쁘게 쓰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네 그래서 한나 아렌트 또는 지난번에 배웠던 유리겐 하버마스 같은 현대의 그런데 진보적인 정치 철학자들은 대개는 권력이란 실계천에서 광장에서 가상공간에서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으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싸우고 하면서 서로 이것만큼은 같이 하자 이것만큼은 협의하자 이것만큼은 우리 함께 하자 하고 하는 그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쩌냐 정치인들이 여기에 이 권력을 형성하는데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또는 이 형성하는데 함께 한 사람으로서 관여하거나 또는 형성된 이 권력을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이면 좋은 권력자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미래의 권력 또 미래에 미래에 나아갈 정치적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지 거리에서 광장에서 또는 광장에서 형성될 수 있고 이런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형태의 이 담론의 장에서 의견과 의지가 형성돼요 어떤 힘이 형성되어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막 뭔가 새로운 세력이 느낀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지 아 내 것을 소유하려고 2B가 아니라 즉 비동사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해부동사라고 보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면 어쩔까 그럴 수 있고 충동이 생겼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조국혁신당이 생겼어요 의견과 의지가 모아지고 있어요 상당한 저는 뭐 특별한 특정한 정치적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이 이 이 이 정치세력이 지금 많은 의견과 의지가 모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한 지지세력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조국씨가 또는 조국 대표가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냐 아 그건 이제 폭력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면 조국씨가 이 권력을 정당하게 실현하는 좋은 정치인이 아니라 폭력으로 자기 소유하려고 하는 폭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범죄로 나눠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누구나 안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저 사람이 우리가 세운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 뜻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언젠가 징벌합니다 정치 국민들은 적어도 적어도 정치 세력 중에 좀 진보적이나 좌파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유형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이 강해요 반감이 강하다 반감이 강해요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있기 이전에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기 이전에 민주당은 사실은 예를 들면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존경해요 존경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도 의견과 의지를 함께 모아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그걸 실현한다는 생각보다는 김대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느낌이에요 리더야 지도자 지도자 지도자의 상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 일종의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은 간부적인 형태거든요 간부들이 주로 그러니까 의원들이 간부예요 네 간부들이 어떤 방향을 지도자가 이끌면 나머지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한 번도 당원들이 당원 스스로 방향을 정해본 적이 없어요 아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역사에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또 정당경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조선시대에 붕당이라고 하는데 붕당이든 정당이든 똑같은 거죠 사실 기본 뿌리는 그런데 우리가 흔한 말대로 하면 19세기 이전에는 유럽에서도 정당이 있었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간부정당이에요 아 시도정당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좌우 관계없이 좌우 관계없이 모두가 간부정당이었어요 간부정당 그런데 그 간부정당의 형태를 깨는 게는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 그게 노사모라는 것입니다 노사모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건이군요 그렇죠 사건이죠 노사모는 사건이다 노사모는 사건이에요 노사모 이전에 진보적인 저같이 학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향이 있고요 성향 네 아까는 이제 정당만 그런 일은 없어요 정당만 간부정당이 있는 게 아니고 언론도 그렇고 학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보진영의 경우에도 신문기자들이 예를 들면 한겨레가 한겨레 기자정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여론을 이끌어온다고 생각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겨레 경향신문도 진보진영은 우리가 이렇게 좀 지도하고 이끌어간다 심지어 저같은 대학 교수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 이거 건방지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정치인들 저같은 학자들 또는 사회운동가들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인들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비판적 지지란 말이에요 비판적 지지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신가요 오래된 얘기인데 비판적 지지 내가 권력을 만들어놨는데 내 뜻대로 안 하면 혼내겠다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는 핵심이 그게 아니고 김대중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데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얘기하면 기니까 간단히 비판적 지지 설명할게요 뭐냐면 나는 당신이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내 뜻은 고상해 나의 이상은 좌 멀리에 있어 그런데 당신이 맘에는 안 들어 그런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신 밖에는 개중 네가 제일 낫다 개중 낫고 너를 선택해야 그나마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개중 제일 낫다 그래서 지지는 하는데 지지는 하는데 비판적으로 지지할게 이런 거예요 개중 제일 낫다 야 개중 제일 낫다 맞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지지할게 이때 비판이라면 지금까지 배웠던 비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거네 오히려 아까 수단적 이성이에요 그게 비판적 지지구나 그렇죠 개중 제일 낫다 그래서 저도 당시 저는 비판적 지지가 아니고 독자로서 논파였는데 백교환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비판적 지지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비판적이었는데 그렇지만 저도 큰 틀에서 그런 틀에서 못 벗어난 학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도독한 거거든요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도독한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 상은 저 멀리 있어 엄청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근데 그나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너네 너네 개중 네가 제일 낫다 네가 제일 낫다 그래 만나자 사랑하자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리고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까지 했어 이제 그러고 사사건건 문제 삼아 문제 삼고 욕하고 비난하고 사사건건 옆집에 조금 예쁜 아가씨 침 질질 흥고 야 진짜 야 화과 닫는다 화과 닫죠 아니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진짜 화과 닫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언론인들 그렇게 해왔지 해왔다는 거야 거봐 사회운동가들 이 먹물 좀 있는 사람도 그래 해왔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아유 지들만 잘난 줄 알고 그것을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여기들 정말 와 이게 비판적 지식인들이랑 딱 그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 잘난 맛이야 조선 말에서 다 잘난 거 조선 말에서 그러니까 일제강정기 이 시절 그리고 해방 이후에 몇 년 동안 조선의 지식인들한테 뼛속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시골에서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그에 대한 비판은 안 하고 서울 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신여성을 만나게 돼 이미 고향에 부인이 있어 그러면 부인을 죽이려고 온갖 수사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 행패를 못 벗어난 거야 지식인들이 오랫동안 그래서 정치에서 대한민국 현대정치를 가장 왜곡시킨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보수 진영의 왜곡은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르니까 평가를 안 하고 진보진영의 왜곡을 진보진영을 왜곡시켜온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먹물이야 먹물이고 먹물적 의식 선민의식 선민의식이야 잘못된 비판적 지지라고 하는 이 이상한 말 그렇지 저도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했어요 아 진짜 제가 신문지상에 사과도 하고 다 했어야 돼 내가 해보니까 나의 태도 중에 가장 잘못된 태도더라 자기 반성도 하시네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 더 이상 혹시 아주 유명한 말인데 게오르그 비렐름 프리드릿이 헤겔이란 철학자가 있어요 헤겔 헤겔이란 철학자가 쓴 법철학이란 책이 있거든요 법철학이란 책 서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미네르바의 올빼미 부엉이는 황혼역이 돼서야 날개짓을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몇 번 여기서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식을 상징해요 그런데 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식인을 상징하는데 왜 황혼역이 돼서야 날개짓을 하냐는 거죠 왜 그렇죠 새벽부터 날아야지 이 말은 은유적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 이제 진리는 더 이상 대학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독점적으로 생산한 지위에 지식인들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건방 떨지 말라 그렇지 진리는 오히려 오히려 지식인들 사이에 생산되는 게 아니다 지식인들은 그걸 받아쓰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치인하고 언론인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이 점을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어요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보기에 극단적으로 제가 이번에 최근 광주에서의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서 느꼈어요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건 없는데 놀랍게 광주가 8개 지역군가 그럴 거예요 8개군은 그런데 지금 현재 1개 남았는데 나머지 서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 다 다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현역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 탈락 요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을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오르냐 그르냐는 다른 문제예요 오르냐 그르냐는 현상의 문제야 현상의 문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현상이란 말을 아시네요 현상에 대한 문제야 이건 옳고 그르며 가치판단이 아니야 현상에 대한 분석 이건 한 사건이죠 사건이죠 사건 현상 중요한 말 잘 아시는 뜻을 아는 거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도 좀 고쳐요 현상이란 말이 노사무가 등장했을 때 또는 문빠가 등장했을 때 또는 갯딸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못 견디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극적 지지층 적극적 지지층을 못 견뎌 못 견뎌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잘 훈련받은 지식인들 계층들은 어떤 흐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책에 안 맞으면 민원에 안 맞은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못 견뎌 이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못 견뎌 인지 부조하고 오는 거야 우선 노사무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실체적인 조직이 있었어요 조직이 있었고 조직 나름대로 움직이는 게 있었죠 초창기 때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문바나 갯따 이런 사람들은 조직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실질적인 조직은 없어요 실질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실체가 없어요 자기가 실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아까 말한 독점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거는 문제야 그 형성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 동네도 많아요 다 많아 그 사람들이 모든 게 문제예요 하지만 그걸 보고 그 현상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지 그걸 보고 현상을 뒤집으면 안 되나요 그 나쁜 사례 하나를 갖고 와서 점체인 것처럼 분석하면 틀린다 그렇죠 맞지 그러면 뭐냐면 자동차가 움직여요 자동차가 움직여주는 게 뭐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자동차가 움직여주는 것은 자동차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부품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자동차의 본질이 환원되지 않아요 네 엔진으로 환원되는 사람 있는데 환원되지 않아요 어디로도 환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움직여가는 이 현상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분명히 하죠 작동도 해요 근데 본질은 없어요 어딘가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사랑이 존재하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랑은 아까 말한 존재한다면 소유할 수 있죠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소유하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의견과 의지를 모았는지 그 의지는 무엇인지 그 의지를 받아서 나는 어떻게 정치할 것인지를 고민했으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당을 이끌어가는 지휘 간부의 위치에 오는 현상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을 대중적 이념정당이라고 합니다 대중적 이념정당 대중적 이념정당 이게 서양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크게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이 생겨났어요 흔히 말하는 데가 노동지향적인 노동지향적인 어떤 정당 또는 자본지향적인 생산력지향적인 정당 이 정당이 나눠지면서 나눠지면서 네 근데 지금 한정된 시간을 자꾸 소유하려고 해갖고 소유하네 지금 다 아 지금 끝나시면 됐어? 아 끝날 때 된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소유하려고 그냥 편이 났어 시간이 안 돼 정리할까요 그럼 정리할게요 자꾸 이 이 프로그램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요 시계를 보여주면 좋겠네 아무튼 저 광주에서 현역들이 탈락한 그 사건 그 사건은 다시 말하면 광주에서 탈락한 것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서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현상의 본질은 뭐냐 이 현상의 본질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민주당이 대중적 이념정당의 형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동향은 세계적인 정향은 대중적 이념정당이 조금 해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해체되고 원내정당으로 갈려는 경향이 있어요 원내정당이란 뭐냐면요 대체적 특성이 뭐냐면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복잡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원들의 의견과 의지보다 전문적으로 사태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이 사태를 이끌어가는 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정당의 원내에 진출한 간부 플러스 그걸 뒷받침하는 전문가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정당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들을 원내정당이라고 해요 원내정당 형태를 강하게 갖는 거예요 효율적이네 효율적이 강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원내정당과 대중적 이념정당이 혼합형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혼합형으로 다만 미국은 철저하게 대중적 이념정당의 형태를 원래 갖추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크게 갖추지 않았어요 특히 민주당은 전혀 안 그래요 공화당은 미국의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은 처음부터 원내중심 정당이었어요 엘리트 정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주 전문가들이 붙어서 정치공학적으로 아주 계산을 잘해낸단 말이죠 그게 특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긍정과 부정이 다 있어요 그렇겠죠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대중적 이념정당의 형태를 갖춘 적이 없어요 정의당이나 진보당은 이념정당이죠 대중적 이념정당을 표방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중 즉 대중적이면서 이념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민주당에 최근 최근 다시 말하면 노사모 문바 개딸 이름은 좀 이상하고 약간 많은 비하를 봤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당원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당원들이 정당의 간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정당으로 탄생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는 역사에서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약간 위험성도 있다 그것도 위험성이 있고 왜냐하면 패서성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치열하지만 치열해요 이런들은 아마 민주당 지금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들이 있을 거예요 치열한 만큼 패서적이고 치열하다 보면 아까 그런 어떤 비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잘 극복하는 수 있느냐 없냐는 최후의 문제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적어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적어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리에서 또는 당원들을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견과 의지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내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곧 퇴출된다 퇴출될 것이다 오로지 당신이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당원들과 국민들이 거리에서 각각 온라인 오프라인 광장에서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실현하는 모으고 실행하는 모으고 실행하는 그렇지 거기에 당신이 몰입하면 지속적으로 적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소유하려고 했으니 큰일 났네 이렇게 길게 하면 어떡할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어 그랬어요? 다음에 또 반성해서 오시면 되겠죠 김감수 선생님이 지금 너 죽인다고 너 몇 살이냐고 교수님한테 야 너 몇 살이야 인마 계속 지금 나가실 때 나이는 꼭 알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